헤멀 기옹이야? 헬라파 한번만 더 해보자 아쉬우니까 악마가 없지? 악마가 없어요? 악. 이거 반대로 도네 야소 야수라 집어놀까 아 또 2분의 1인데 아 잘 가져와야 될텐데 좀 자꾸 1일짜리만 가져온건데 너무 힘들구나 남아 내 라팟만이래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성격은 비겼네 와 18.0 일단 드모보다 잘 가져갔고 이 형은 4발 갑시다 4발 4발 5발 5발 뭘 좋아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아 너머스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참 좋은거 봤는데? 아 랑스 많이 아쉬워 아니 뭐가 나왔길래 난 아르그스를 집은거지? 그렇게 집을게 없었나? 히드라 아 독서 아이고 원테이블 날라갔네 아이고 이 쭈꾸미의 힘이 이렇게 센거겠지? 또 쭈꾸미의 힘이 이렇게 어휴 아저씨 아저씨 이때 아저씨 저거 지메이네 어이구 결국 꼽더네 주꾸미로 황금만들기 로그네 이거 완전히 어 마이애브는 왜 3렙이야? 왜 이렇게 낫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가 안 돼서 다녔게? 음 생각보다 안 약해요 지금. 베이스가 그래도 좀 있어. 첨버도 멀딱 되기 전에. 아 이거 브루니 팔건데. 팔 것 같은데. 반발트가 나와야 되는군요. 반발트가 나와야 되는군요. 이것만 짚고 가죠. 팔고 싶어요. 아니다. 얘한테 소형 로봇을 달아주고. 반발트를 쓰면 되는구나. 쓰게 된다면. 그러면 되겠네. 자리를 보자. 반발트. 사부. 용. 용. 볼바로. 뭐하나. 자리는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게. 시너지 한 마리가 쭉. 부족하다는 점. 쭉. 와. 선 넘네. 이건 아니지. 에밀. 네. 이거 로봇. 연입. 이제 로봇. 이게 정. 개 멋진다. 아이고. 와아 황금투 극위에 단위 나가지 이거는 왜 나 왜 주는 거야 지금 아우 다 넣었는데 자리가 음 음 대단하 음 으어어어어어 하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못쓴.. 못쓴게 아니라 못쓴게 아니라 저기 비스.. 비스터더 자 순방은 일단 못쓰 자리가 없어 널 위한 자리가 안 나온다 pha은 시콤팅 시콤팅 두번째 승매 두번째 인사도 icated 와 승률을 이렇게 하려는 정도 히힛 레스토트 와 왜 이렇게 치열해? 완전 자빠졌네 다 하나를 팔 수 있어 쭈꾸미가 이제 슬슬 영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치? 아 앵무새도 하나 넣기도 애매하네 쭈꾸미가 이제 슬슬 쭈꾸미가 이제 슬슬 쭈꾸미가 이제 슬슬 다가오게 승려 개잘 미쳤다 단이 남아주는 미쳤다 거니까 승률이 개 배전되겠네 얘가 좀 다니나요 이거 그걸로 게임을 아 이걸로 여기까지만 아 이걸로 아 이걸로 아 이걸로 이걸로 히힛 슈앤 저도 있다고요? 아 이건 좋지 아 이건 좋지 아 이건 웃음이 없다고? 아 개 약하다고 하시면 어디 갔습니까? 라파움에게 단이나를 둔 자 한 이거로 쓰는데? 나도 좀 당황스럽네 만점